정로통 모든 길은 정로로 통하여 서퉁 또한 정로로 통하여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정로구 유타동의 아리순 갤러리입니다. 여기서 오늘 정로구 SN 기자단 네이밍 발자취를 훑어보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자님들의 사진들이 멋진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 무료라고요? 네 여기는 무료입니다. 언제든 이번 주 내에 와서 관람을 하시면 되고 정로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과 작가님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사진을 다 둘러보시고 이렇게 다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다른 데에 관계가 있어서 각각을 보내서 남분을 다시 축하드리고 이런 좋은 작품들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인사도 좀 할 게 있는데 갤러리에서 조미초를 이렇게 해보는 게 있어야 되세요. 감사합니다. 갤러리에서 이렇게 처음 작품전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럼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일찍 좀 시작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을 못 한 거지 뭐 그냥 하면서도 뭐 빠뜨리고 친구들 좀 많이 와서 보라고 하세요. 앞으로도 이런 멋있는 행사를 좀 유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만 모시지 말고 가족들 오시라고 해야지. 가족들. 네? 친구들도.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짝 웃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종로 SNS 기자단 테이밍의 반자치 모습을 고맙습니다. 오늘 아지티브의 여행 겠다 했죠.